오늘은 벚꽃 구경을 하러 왔어요 광합성 제대로 하는 중 바람이 부니 벚꽃이 비처럼 떨어져요 쏟아지는 벚꽃이 신기한 강아지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네요 알록달록 꽃들이 만개했어요 홍순아 귀여운 건 느리게 봐야 제맛 산책 중인 친구와의 조 이별 산책 중인 친구와의 조우투 이별 옳은 집으로 배가 고픈 건가? 역시 밖에서 먹는 밥이 최고 소풍 가서 먹는 김밥이 꿀맛인 것처럼 잠깐 쉬려고 했으나 영원히 쉬는 중인다 응? 콩순아 뭐라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늘 그렇듯 먼저 지치는 건 나였다 강제 연행 으악 으악 감사합니다.